박재형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아증권 벤키스의 박재형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재형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그냥 제자리였네요. 그렇죠? 네. 일단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안 좋았습니다. 저 그거 알았잖아요. 오전에 딱 좋길래 오늘은 오후는 안 되겠다. 느낌이 빡 왔습니다. 왜 그러셨죠? 주식시장에 에너지가 보여요. 에너지. 말로 설명이 좀 쉽지 않은데. 증권 방송 한 2년 정도 하셨죠? 제가 2년 했죠. 2년 만에 에너지가 보인다는. 네. 에너지가 보입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오전에 딱 오르는 모습 보고 아 이거 아닌데 결국은 오후에는 떨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고점이 플러스 13포인트. 2043포인트까지 갔다가 오늘 한 10시 20분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국시장 딱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도 갔었는데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2031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더 컸습니다. 오늘 73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쭉 밀리면서 마이너스 4.5포인트 72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에너지가 보이는데 계좌가 왜 금모장이냐고. 계좌랑은 상관없는 거죠. 왜 상관없죠? 보이면. 아니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것. 행위. 액션. 그건 말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Going day is the market day.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저도 이제 느끼죠. 에너지는 느끼지만 실제로 손이 나가는 거는 저의 어떤 지적인 영역이나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명확한 건데요.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생각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안 돼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생각. 판단도 잘하겠죠. 판단도 잘하고 실행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판단은 잘하지만 거기에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가를. 머리는 알고 있죠. 손절. 몇 퍼센트 이상이면 손절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그거 안 따라가니까 실행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칼같이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전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랬고요. 오늘 수급은 역시 개인만 샀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천억 이상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외국인은 이제 뭐 샀다 팔았다 코스닥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매도 기조를 보이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3천억 이상 팔았고요. 오늘 개인이 코스닥에서 4,200억 샀습니다. 코스닥에서 4,200억은 꽤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 규모가 코스피랑 다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팔았고요. 개인이 3,200억 순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간 양매도였고요. 개인만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요. 개인들은 자꾸 돈이 어디서 나서 자꾸 매수하는 거예요? 개인돈이 다 거기 가 있잖아요. 9억 이하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9억 이하의 부동산이랑. 끝도 없이 사. 개인들이. 지금 유동자금이 40조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 있어요? 그 돈은.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탁금. 그러니까 징권 계좌에 주식을 안 사놓고 현금으로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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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MMF, CMA 이런 것들이 40점 올려있다고 하는데. 아 그럼 앞으로도 더 들어올 만한 돈들이 꽤 있다는 거네. 그렇죠. 경기 지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수급이 깡패라고. 그냥 사서 올리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 이게 좀 심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번 주 안에 뭘 발표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홍콩 인권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려나 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조금 중국 시장 열리면서 중국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위아나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받았고요. 위아나가 급등했다는 거는 이제 위아나 가치가 떨어졌다. 네. 그거는 사실 중국이 좀 위험하다라고 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역 전쟁, 재작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울 때 무역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위아나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7위안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위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모펀드가 블록된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안 좋으면서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블록데이는 뭐예요? 블록딜. 블록딜. 제가 뭐라고 했죠? 블록데이라는 줄 알고. 블록데이. 또 무슨 고잉데이랑 마켓데이 이런 거랑 관련된 무슨 데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블록딜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뉴스라든지 지수라든지 어떤 거 있었습니까? 오늘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5월 기업 실사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BSI. 네. BSI. 이거는 기업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거를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100을 넘어가면 좋다라고 판단하는 쪽이 더 많은 거고 100 미만이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건데 이게 4월 달에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얼마였죠 그때? 51이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금융위기 때 한 번 51이 나왔었고요. 이번 4월에 또 51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얼마예요? 53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준이 100이니까 100점 만점에 51점이나 53점이나 똑같은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 제조업 BSI가 있고 비제조업이 있는데 제조업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제조업은 전월 대비해서 3포인트 하락해서 49가 나왔고요. 더 하락했어요? 더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은. 수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왜냐하면 2, 3월에는 그래도 수출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유럽 이런 국가들이 셧다운이 안 된 상황이었고 재고를 좀 쌓아놓으려고 수출을 수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데 4월에는 그게 뚝 끊기다 보니까 5월에 더 안 좋아졌고요. 비제조업은 56으로 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재난지원금. 그렇죠. 소고기 사 먹고 그런 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경제 심리지수라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랑 소비자 동향지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평균 낸 건데 이게 57.8이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2.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시각은 조금, 아주 조금 미미하나마 개선이 좀 되고 있다. 이유는 재난지원금 같은 서비스업이 개선됩니다. 4월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네. 4월보다는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주식시장은 그래도 대체로 플러스 요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레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저번 주, 이번 주부터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엄청 올라갔는데 오늘도 태양광, 풍력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급등했어요. 태양광하고 풍력, 윈드 어쩌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 정책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은 6월 초에 발표하겠다. 6월 초? 그렇죠. 그럼 다음 주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사실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유럽이 작년 11월에 그린딜 프로젝트 통과시키면서 올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계획이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실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민주당이 온실가스 제로 정책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린 정책을 당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검색해보면 위성사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황사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날이 많은데 요새는 완전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요즘 공기가 우리나라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본 게 정말 몇 년 만인가. 꽤 오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정부도 이런 거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 막 도로 깔고 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드느냐. 이게 아니라 친환경 그다음에 5G 같은 디지털 기술 이런 쪽의 정부가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린 뉴딜이 실제로 막 되는 이 시점까지는 꽤 괜찮게 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이쪽 테마 형화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굴뚝주나 이런 게 좋을 제조업이나 수출주 이런 게 좋을 수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아갈 방향이니까 주식은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선반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요새 좀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점심에 후배 한 명이랑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노천이라고 할 만한 하여튼 이게 무슨 햄버거 가게인데 길에 이렇게 테이블 있는 하늘 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요새 캠핑을 자주 가는데 캠핑 관련주 뭐 이런 거 좀 캠핑 파세코 아 그건 뭐예요? 캠핑 난로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름이 파세코예요? 파세코. 그래서 예전에 꽤 뭐 이렇게 걔들이 선풍기도 만들고요. 난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선풍기 난로? 네. 캠핑 용품 만드는 회사군요. 네. 코베아 어떻습니까? 코베아? 코베아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아 그래요? 네. 코베아. 코베아예요. 너무 비싸요. 아 비싸요? 코베아 가격이 아니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 그 캠핑 용품 가격이? 네. 용품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 저 같은 캠핑 초보들은 가면 다 코베아 가는군요. 미안합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정희 차장인가 이 정도로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내일 금통이인데 내일 금통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환율이 이제 거의 안 올랐거든요. 오늘 위아나가 급등했는데 네. 위아나가 급등했으면 원화도 같이 올라가야 보통 따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환율이 10원이나 9원 90전이나 빠졌어요. 네.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일단 오늘 뉴스 제가 이거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어서 네. 금통위원이 이제 두 명 바뀌었거든요. 그중에 한 분 이제 조윤재 위원이라고 계십니다. 조윤재. 네. 내일 금통인데 이분이 금통위에 못 나갈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3천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고 금통위원이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서 이해 충돌으로 내일 금통위에 못 나오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 이분이 약간 성향이 비둘기파 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운영을 했었던 정도로 친정부 성향의 위원인데 지금 정부가 금리 올리는 거나 동결하는 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낮추는 걸 바라고 있을 텐데 이분이 안 가면 금리 인하표가 하나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환율 우리가 강세를 보인 최근에 원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는 유인입니다. 여기 이자를 많이 안 주니까 딴 데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외국인 환율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오늘 중국과 환율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경기가 아까 지표 BSI가 좋아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금융위원회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왜요? 주가조색과 관련된 혐의가 있어서 그래요? 네. 금융위원회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가조색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수선한데 금리 인하 결정을 할까요? 어수선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까?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박정희 차장님은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어제 제가 인하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제 김 프로님이 물어보셔서 이거는 어제는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이 이슈 나오기 전에 저는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조윤재 사건, 조윤재 불참 및 그다음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동결 쪽에 좀 무게를 그래요. 우리 박정희 차장님 또 끝나기 전에 할 얘기가 좀 있죠? 네. 저희 아침마다 우리 정 프로님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저희 벤키스 오셔서 구독이랑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거 기획해서 뭐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구독 한 번 눌러주시고요. 목 날아갈 그 상황 좀 모면해 주시면 구독 취소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바이오헤스케어 이런 거 해달라고 저희 지금 벤키스에 오시면 저희 바이오 애널리스트 저희 제약 바이오헤스케어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메인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녹화는 따끈따끈따끈하네요. 여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시고 그분이 저 벤키스에 계시다 이러는 게 나을 것 같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도와주십시오. 목이 간당간당하신 우리 벤키스 이영은 뿌죠? 네.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우리 벤키스 이영은 뿌. 우리 벦우드 내 여름 Constable 이렇게 마련 oct 学